공포의 몸서리처럼 내가 바로 군단이다 이 세계는 쓰러지리라 너의 세상에 공포가 드리우리라 시작되었다 종말이 다가왔다 그렇지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불탈이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공포에 벌벌 떨어라 너의 고난을 떨쳐버려라 너의 죄값을 지네라 고통 끝없는 고통 네 실패의 진실을 밝혀주마 증오의 힘으로 파괴해주마 신속하게 박살내주겠다 하하하하하하 세계가 어두워진다 공포가 커져간다 내 승리는 확실하다 공포가 불의를 내린다 이제 나의 분노와 마주해라 공포가 네 놈을 삼키리라 모든 게 공포 속에 사그라지기라 난 실패했다 난 실패했다 재에서 재로 공포의 맛이 어떠냐 하하하하 바보 같으니 네 영혼은 나의 것이다 희망이 너무 쉽게 무너졌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넌 너무나 약한 존재라 너의 신이름 널 버렸다 네팔렘 대악마를 거역하는 건 네 자유지만 그 대가는 지랄약이지 대악마이드 핵을 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그 누구도 내 손아귀에서 영혼이 벗어날 순 없다 레이너 불타는 지옥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하하하하하 너의 육신이 부서져 누워 있다 네 영혼도 곧 그리 데리라 훈련 좀 더 해야겠군 웃어 너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만화가 부족하다 만화가 얼마 없다 만화가 모자라다 생명력이 얼마 없다 공을 세웠구나 하수이나 그 정도 지우면 충분하다 그래야지 제노가 다시 불타오른다 더욱 강해졌다 하수이나 나를 잘 받들어라 하수인 덕에 부활하는구나 예언배로군 예언배로군 안 돼 불만해 불만해 할 수가 없다 공포가 느껴지느냐 죽음도 죽음도 날 막을 순 없다 살았다 공포는 영원하리라 공포는 영원하리라 따라잡고 있다 무창히 밟아버려라 난 나는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한다 죽음도 배의 악마를 멈출 순 없다 쓸만한지 몰랐다 쓸만한지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굳이 일하겠군 약속한 대로군 배 악마 앞에 무릎 걸어라 난 하나로 합쳐진 일곱이다 타타 밑에 분노다 공포는 여러 형태로 찾아온다 아이 전사 심지어는 진고로 흐하하하하하하 배로는 3화기 4가 1이 된다 어떤 날은 난 시골의 한 여완이 불타는 꿈을 꾸고 난다 제 말 들리나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공포에 굴복해야 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음... 어쩌면 지옥의 균열이 닫힌 게 상관없지 않았을지도 간결함이 공포의 생명이다 악몽을 악몽으로 만들어라 해내라 아니, 내 어깨 위에 잎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 이걸 할 뿐 게다가 멈출 줄도 모르지 공포의 맛이 어떠냐고? 너가도 먹어도 깊은 맛이지 간단하다 대악마들과 고위 악마들을 합치면 대악마가 된다 질문이 나 아니, 나, 나 아니, 신는 너의 뜻이야 무엇이 싹는 듯 다 이루도록 빌라세 이 시공의 폭풍에서는 내 힘을 온전히 쓸 수 없는 것 같군 어찌됐든 모든 세계는 내 발 앞에 불탈 것이다 요즘엔 뭘 보든 예고까지 생각이 든다 내게서 숨을 곳은 없다 나의 철주가 영원토록 울려포지기라 나의 공포와 마주해라 나의 철주가 영원토록 울려포지기라 공포의 맛이 어떠냐, 빈멸자여 무릎도 날 하순이나 네 공은 기억해두겠다 계속 그렇게 나를 섬겨라 만족스럽군 휴용했다 내 사전에 실수는 없다 다 나는 가보겠다 죽지 마라 이 아군을 도와주라 내게 합류해라 날 도와주라 이곳을 공격해라 적의 핵을 파악해라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하자 이 요새를 파악해라 이 감시탑을 점령해라 이 목표물을 차지해라 이걸 차지해야만 한다 이걸 수집해라 이걸 수집해라 하순이나 서둘러 이걸 모아라 조심해라 위험이 느껴진다 이곳을 지켜라 핵을 방어해라 이 유새를 지켜라 저 구조물을 지켜라 이 구조물을 방어해라 이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이걸 지켜라 이 감시탑을 방어해야 한다 저 구조물을 파괴해라 이곳에 송두리체 없애버려라 이 놈을 쓰러뜨려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적이 보이지 않는다 음 적이 꼬리를 감추었다 이 영웅을 쓰러뜨려야 한다 나를 불렀느냐 내가 그리로 가겠다 후퇴해라 당장 도망쳐라 당장 저걸 운반해라 이게 여기 있어선 안 된다 이걸 당장 갖다 주어라 뭔가를 넘겨라 공격해라 공격해라 저건 약하다 지금이 다 공격해라 한 놈도 살리지 마라 모조리 파괴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쵸 뭔가 숨어있다 생각보다 두려움을 모르는구나 나쁘지 않군 우리를 막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리라 나의 하수인아 지유를 받고 오너라 죽음이 다가온다 빨리 지유를 받아라 용병 캠프를 점령하겠다 나도 그 학살에 동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난 후퇴해야겠다 일단은 물러나야 한다 지명적인 실수로군 하! 꼴좋군 약한 놈은 출현해야 한다 대 악마 앞에 무릎 돌아라 말해라 나의 하수인아 타락시킬 영혼이 늘었고 좋아 공포가 지배하리라 맘만 봐도 알 것이다 시작되었다 두려워 말아 상상해보아라 지옥의 분노가 네 손안에 들어온다 난 참을성이 많지만 이건 못 참겠다 서둘러나 하수인아 천상의 빛은 스스로 사그라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끽해두어라 곧 사라져버릴 테니 모든 만물은 대 악마에게 경의를 표하라 모든 게 공포 속에 사그라지리라 하! 놈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악산할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해라 너의 운명이 이 세계의 운명처럼 되지 않으려면 함께 전진하자 당장이라도 반갑구나 너의 종이야 함께 이 세상을 파괴하자꾸나 마! 네 놈은 네 놈을 당장 못 없애는 게 아쉬울 뿐이다 난 공포를 느끼게 될 거다 천사여 곧 알게 될 거다 날 삼겨라 악마여 이 세계의 고통을 남겨주어라 야아 공포의 맛이 어떠냐 네팔렘 이 평화의 순간을 즐겨라 네팔렘 내가 주는 선물이다 보아라 우리의 미래를 너는 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레아 레오리 네 혈통의 최후를 목격하라 그리고 절망하라 넌 이미 졌다 레오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를 삼기고 따라라 넌 나의 일부일 뿐이다 너는 나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나에게 힘을 빌려주게 형제야 모조리 불탈이라 음 그 정도 분노라면 강력한 숙주가 될 자격이 있다 음 알겠다 나에게 화염의 힘을 빌려다오 그럼 이 세계는 불탈 것이다 불정령이 모두 삼켜버리길 나를 삼겨라 아니면 나에게 흡수되거나 가사 그에게 순위가 그의 인공이 그의